네, 그리툼 건너 주다인 고수다이잖니 그리툼 건너 경기의 경기야 혼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영균 씨를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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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으로 수납한 그 세월이 약속합니다 해삼 전주력에 바람맞으며 어두운 인산들이 불만을 받는 인산들이 불만을 받는 인산들이 불만으로 문을 받은 도시 전주력을 받는 이 시절에 고맙습니다. 금산아가씨 우리 박윤주인씨께서 직접 불러오고 계십니다. 쓰고 작사 작곡을 다 하셨습니다. 지금 오른쪽에는 대남북 댄동이 금산을 가로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지.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노래 좋고 분위기 좋고 새때 화얀 꽃잎처럼 마음도 하얀 열아홉 꿈을 꾸는 신정아가씨 산 너머 구름 아래 누가 산다고 노랫마다 그리운 정 가득히 담아 안 보면은 보고만 싶은 금산아가씨 네 감사합니다. 충성전은요 가수들도 노래 부를 때 아주 얌전하게 불러요. 그냥 이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금산읍을 사랑하고 이번 축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갑고 고맙고 감사한 담비였습니다. 지난주 발생했던 존경하는 금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생명의 고향 금산을 찾아주신 많은 관광객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범인 금산군수입니다. 비록 오늘 아침에 날씨가 제법 쌀쌀했지만 생동의 계절 봄을 맞아서 여기저기서 벚꽃 진달래 개나리 복숭아꽃이 활짝 표현하고 서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달콤한 향기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곱고 향긋한 꽃두르 향연 속에서 제13회 금산천 벚꽃 축제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축제를 준비해 주신 변모난 축제 추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김창석 읍장님을 비롯한 금산읍의 여러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4년 4년이라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뚫고 오랜만에 개최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더 반갑고 좋은 성과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금산천 벚꽃 축제를 축하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정수 군회의 의장님 그리고 정옥균 부의장 송영천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박병은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명수 의원님 같이 찬떡하셨나요? 그리고 이범현 금산 교육장님 그리고 김병민 농협중앙회 금산 지부장님 이용우 만인산 농협조합장님 기령재 부리농협조합장님 박병천 금산 산림조합장님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장호 우리 금산 문화원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상은 금산군 사회전체 협의회 회장님도 오셨고 우리 다부서 전 우리 계룡 논산 금산 지구당 위원장님도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금산천 법도축제는 기락인 코로나의 고통을 이겨내고 아까 우리 변문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산군 사상 가장 컸던 대형 산돌을 우리 민 반 군이 혼연 일체가 돼서 한 명의 인명피해 단 한 채 주택 피해도 없이 잘 마무리 했습니다. 이런 산불 진화 작업에 헌신적인 역할을 해주신 금산 소방서 산림청 금산 경찰서 그리고 의용소방대 산불 진화대 32사단 적십자 봉사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이로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감사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 현장을 찾아주신 여러 기관단 제가 계신데 그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축제당에 와보니까 금산읍의 여러 사회단체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포토존을 만들어 주셨고 금산읍의 여러 공연 동아리들 그리고 금산 문화원에서도 많이 수고를 하셨고 또한 청소년들의 포니 콘서트 그리고 음면 음민들 화합 노래 잘하는 등 다채로운 공연 체험 전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연인들과 함께 여러가지 볼거리 먹거리 즐기시면서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금산읍 음민 여러분 음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모든 꽃들이 다 아름답습니다만 가장 아름다운 꽃을 들려면 아마도 사람들이 활짝 웃는 웃음의 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축제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웃음꽃을 피우시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우리군 군북면에서 산꽃축제 남일면 홍도리에서 홍도화축제 복수면 목소리에서 개복숭아꽃축제가 개최됩니다. 여기에도 많이들 가셔서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금산에서 금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충청남도 도민체육대가 개최가 되고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 동안에는 금산인삼축제가 세계축제라는 타이틀을 최초로 걸고 개최가 됩니다. 이런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금산군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언제 오만이 무너질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2월 달에 143명 3월 달에 112명의 인구가 오히려 늘어서 지금 금산군의 인구가 5만 공 318명이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생명을 고향 우리 금산을 살기 좋은 매력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힘과 슬기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처럼 좋은 축제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 웃음꽃 활짝 피우시고 행복한 웃음 지우면서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군수님이 축제 홍보 그냥 할 만큼 다 하시고 역시 그런 게 좋습니다. 내가 뭐하고 내가 뭐하고 이런 거 안 하시고 축제 홍보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충청도는 축사도 느리네요. 그리고 다음은 이분은 느리신지 안 느리신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심정숙 군의의 의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에 우리 금산읍을 대표하는 금산천 어릴 적에 물 막아서 고개 잡고 목욕하면서 불장구 치던 바로 이 자리에 추억이 넘쳤던 우리 금산천 제13회 봄꽃축제를 맞이해서 우리 변문한 주민자치위원장님 추진위원장님 그리고 김창섭 읍장님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과 단체장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그리고 이 지역을 찾아주신 상춘객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금산의 좋은 점을 많이 보고 가시고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저 미꾸라지하고 멜기하고 여러 가지를 한 추록을 풀었는데 오늘은 미꾸라지하고 고기를 3년 전만큼 또 풀어놓겠다고 하니까 최소한 집에 가지고 가서 푹 다려먹고 백수를 하실 수 있도록 아마 장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꽃이 다소 기후변환으로 인해서 져가고 있습니다만 꽃이 조금 적다 비해서 실망하시지 말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 꽃이 아주 예쁘게 보이고 꽃을 만발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꽃은 꽃이 만발하기 전에는 꽃이 피면서 서로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꽃이 핀다고 합니다. 산모가 업동자를 순산하기 까지는 열 달 동안이라는 진통기를 겪어야 하고 꽃 한 송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비가 오면 비에 젖고 눈이 오면 물에 얼고 시련을 겪으면서 꽃 한 송이가 탄생이 됩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 꽃에게 우리에게 감사할 줄 알고 오늘 꽃 행사가 더욱 환한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정을 나누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 앞에 우리 박우석 위원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서울에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금산군 의원님들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오셨는데 우리 의원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출석해서 해기 동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비해기 동안에도 열심히 나와서 우리 금산의 발전과 우리 금산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운 날 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금산이 또 기록을 세웠이요. 지금까지 축사를 가장 길게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요. 어떻게 그냥 회장님 역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자 우리 도의단지에서 뵈러 가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등 물을 돌려줘야지 등 빨리 대한민국에서 심의 기민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행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긴 시간을 지나고서 오늘 새롭게 금산천 북꽃축제와 함께 심의 걷기 행사를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올해로 제4회를 맞는 치매 극복 행사는 걷기가 치매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취지하에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치매를 극복하고 예방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봄 꽃이 많이 핀 대극기를 걸으면서 이벤트도 즐기시고 축제도 함께 즐기시면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걷기 행사를 위해 김경준 회장님을 비롯한 걷기 동아리 회원분들과 금산군청 산악회 회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이 축제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변문한 축제 위원장님과 그리고 금산읍 김창석 읍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도 각별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시는데 그분은 아마 조금 금산 남산 금산은 수배가 없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금산 남의 찍었어요. 다 찍으셨죠. 되시죠. 조금만 5 5 예 여기가 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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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카메라 보고 인사 좀 하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행을 하신다면 못 따라가야죠 사실 뭐 열어놨습니다. 여기 건너기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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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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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